자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상이 먼저 명확해야 되는데 25년도니까 내년에 고1이 되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보시면 좋을만한 내용이에요 내년에,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1, 고2,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이 없죠 그래서 별로 근데 영어 관련해 가지고는 바뀐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간단히 한 5분 정도만 투자해서 보시면 될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관련된 소개는 간단히 여기 띄워놓을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수능 영어강사고 저는 경찰대학이랑 사관학교 관련된 입시 강의도 하고 있어서 메가스터디 대학배고사 탭에서도 선생님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메가스터디 선생님 Q&A 게시판도 있고 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도 여러분들 팔로우 하시면 DM으로 영어공부 관련된 고민거리 같은 거 상담도 해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년도에 개정된 영어교육과정 관련해서 핵심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25년도에 고1부터 시행이 되고 수능 관련된 내용은 이 친구들이 수능을 시험을 보는 거를 27년도에 봐요 그래서 27년도 겨울에 보는 시험을 28학년도 수능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쭉 한번 훑어봤더니 일단 제일 큰 빅이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라고 합니다 근데 고교학점제가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학점 선택하는 것처럼 이 과목 들을래? 이 과목 들을래? 그러니까 이런 이런 영어 바운더리 안에 어떤 어떤 수업이 있고 너네들이 영어라는 과목을 이수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몇 학점을 들어야 돼? 라고 학점을 정해주면 그 학점 내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 몇 학점 이상 들으면 그게 인정이 되면 영어 과목 이수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에서 정해주고 그 안에서 선택을 했다면 근데 지금도 거의 웬만하면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보통 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과도기간이라서 근데 이때부터 이제 완전 선택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반에 가서 이동해가지고 막 수업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학교에 원하는 수업이 없다라고 하면 인근 학교나 지역에 있는 전문 선생님들한테 가서 수업을 배우는 그런 방식까지도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 나는 이제 뭐가 걱정이 되냐면 학생들이 그러면 어찌 되었건가 내 내신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정 선생님과 어떤 과목이 내신을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주고 대비하기가 편하다 하면 이제 지금같이 뭔가 가이드가 없고 강제적인 요소가 없이 학생들이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그런 수업에만 쫙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업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경우 어떻게 그거를 처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원이 넘쳐버리면 그 수업을 못 들으니까 이제 막 그 열리자마자 사이트 열리자마자 수강신청 막 하는 게 있거든요 PC방 가서 해 그 엄청나게 인터넷 잘 되는데 가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수강신청을 잘한 학생들은 내신을 잘 받고 수강신청을 못한 학생들은 학점을 못 받아서 상대적으로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과목 같은 것들이 수능시험에서 대폭 축소되는 부분이나 통합되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면 과탐 같은 경우도 통합과 사탐 같은 경우도 통합사회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국어나 수학 선택과목 관련해가지고도 영향이 있어요 축소나 통합이 되는데 우리 갓 영어과목만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영어 1, 영어 2 지금도 그 범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때 2028학년도 수능에서부터 그대로 또 영어 1, 영어 2더라고 오늘 범위를 보니까 지금 수준에서 크게 영어가 수준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수능 문제가 지금처럼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 나오고 그 다음부터 독해 나오고 마지막에 장문 나오고 지금 같은 포맷이 아니라 살짝 포맷이 바뀐다라고 해도 수준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에서만 차이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없다고 하면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영어가 영어죠 뭐 20년 전 영어하고 최신 영어하고 뭐가 달라 물론 외국에서 영미권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은요 최신의 어휘나 문화가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우리 수능에 나오는 줄글 같은 경우는 그런 유행에 안타게끔 문어체로 다듬어준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영어 문제에 나오는 지문들이나 지금 영어 지문들이나 별로 차이도 없어요 영어는 그냥 영어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범위나 난이도까지 똑같다고 해줬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전혀 없어 그런데 이제 국어과나 수학과나 탐구과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올라오는 우리 다른 메가스터디 선생님 퀘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꼭 보고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구나 알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영어에서는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우리 갓 영어과목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이 예비고일 학생들 관련해가지고 선생님이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이거 예비고일이라기보다 지금은 중3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 아니 2025년도에 고1이 되시는 이때 예비고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팁을 좀 드리면요 올해 예비고일 말고 내년 예비고일 일단은 영어공부를 중학교 때 땡길 수 있으면 쫙 땡겨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 고등학교 오면요 예상외로 정말 바빠요 할 것들도 되게 많고 내신 준비하랴, 모의고사 준비하랴, 수행평가 준비하랴 하다 보면 영어공부를 착신하게 차분하게 오래 많이 할 시간이 부족해요 냉정하게 말했을 때 그런데 영어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중학교 컨텐츠가 됐든 메가스터디나 엠베스트가 됐든 미리 땡겨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 공부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교 필수 단어장 한 두 번 정도 분량 한 열 번 이상 반복 돌리거나 또는 구문독해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고등학교 영어 구문 문장 독해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기초 독해 문법을 포함한 구문독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필수로 무조건 좀 꼼꼼히 하고 오셔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능력이 된다고 하면 고등학생 수준의 독해 공부도 미리 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 직접적으로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간접적인 도움이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어 공부를 최대한 미리 땡겨오면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독해감 유지하면서 어휘 암기 정도만 꾸준히 계속 가만 떨어지게 해주면 되거든 그럼 점수가 나와 유지가 돼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다른 과목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고등학교 내신 준비 이걸 중학교 때 어떻게 먼저 시작할 거야 학교 일단 들어가야 어떤 교재 쓰는 줄 알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선생님마다 다 다르니까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떤 식으로 내신 준비해야 될지도 고등학교 입학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려면 시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영어 과목 더 나아가서 수학 과목 관련된 기본적인 고등학습이 어느 정도 선행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그런 것에 너무 시간 많이 안 쓰고 내신 대비하는 데 확 투자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내신 점수를 확 다 놓으면 탄력 받아서 쭉쭉쭉쭉 내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데 너무 바빠 그러니까 내가 어디 방송에서 봤을 때는 선행은 사회악이고 이런 거 절대 고등학교 흥미가 떨어지고 안 좋다는데 해가지고 방학 때 안 했어 큰일 나요 뭐 큰일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공포감 조성 같아서 제가 죄송스러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포자가 한번 되봤던 사람으로 여기 앞에 보면 선생님 서울대 경영도 정치 합격하고 의대 정치 교차 합격했다고 하니까 문과 출신으로 의대를 합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극극극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 교차 지원 해가지고 갔어 근데 경찰대학도 막 졸업하고 했다고 하니까 원래 공부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원래 공포자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수학 38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뭐 각성을 한 케이스야 후천적으로 근데 진짜 힘들었어 고등학교 선행을 미리 안 하고 가가지고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하고 가야 된다는 주인데 선행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고 오니까 그리고 선행도 또 그렇게 막 엄청 비싼 학원 가가지고 돈을 막 엄청 많이 들여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중학 수준이면 엠베스트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메가스터디 패스 하나 끊으면 한 달에 5만원 꼴이란 말이야 거기에 고일 과정 선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난다긴다 하는 선생님들의 강의가 다 있어 근데 그 정도만 관심 갖고 꾸준히 봐줘도 어떤 고급진 학원 대치동 학원 다니는 것보다 부럽지 않게 선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사회학이고 왜 나쁜 거예요 미리 공부 좀 땡겨서 와서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고일 때는 내신 준비에 올인해서 전념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거는 꿀땡큐야 그죠? 중학교 3학년고 과정 좀 미리 땡겨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중3 전중반부나 후반부 정도 되면 고일 과정 부지런히 땡겨서 오세요 부지런히 땡겨서 절대 부회 안 해요 듣기나 말하기 같은 거는 필수는 아닌데 나머지 어휘적인 부분이랑 구문독회 그리고 기초독회까지는 중학교 때 나는 땡기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영상 봐서 인연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준비하는 강의 중에서는 제로백 수능구문독회라는 것과 제로백 기본유형독회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해보면 실제 수능 지문이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문법 설명 굉장히 잘 해드리고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드리니까 제로백 수능구문독회 이거 기초 영어 잡는데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내가 좀 된다 고등학교 선행할 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기본유형독회 같은 경우도 평가원이라는 데서 다루는 그런 지문들이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서 글 읽는 훈련 전체적으로 기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갖춰야 될 기본 독회 여러 가지 고급진 스킬 같은 것들 전수해 드리니까 만약에 선행을 미리 한다라고 하면 여기 두 건 정도의 공부 그리고 시중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장 같은 거 유명한 기본 단어장 한 두 건 정도만 꼼꼼하게 외워 오시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쫙 편해 1학년 때 잘 풀려야 뒤로 가면 갈수록 편하다는 겁니다 여튼 관련해 가지고 공부 관련해서 뭔가 궁금한 것이 있고 상담해 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면 여기 인스타그램 선생님 아이디니까 여기 팔로우 하셔가지고 DM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 Q&A 게시판에 고민거리나 걱정거리 상담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내년에 예비고 1이 되시는 지금 중3 우리의 미래의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이 영상 보고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영어과는 바뀐 게 없으니까 딱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면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선행 빡세게 땡기세요 선행 진짜 빡세게 땡기세요 절대 후회 안 해요 선행을 빡세게 땡겨서 거기 와서 공부를 잘하게 됐던 선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만 고등학교 가서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극극상위권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땡겨 놓으시는 거를 진심으로 선생님이 조언 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도요 진심으로 조언 드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